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그리고 많이 버벅드는 버벅도사 JDB 곧바로 인사드립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렉서스의 실시간 견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견적서인데요 제가 오늘 카매니저분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슈프림의 트림을 선택해서 그걸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가격이 5,680만원인데 일단은 기본 빠따 활인이 350만원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렉서스 ES300H, ES300이 풀체인지 변경이 되는데 이제 카매니저께서 하시는 말씀이 엔진이라던가 서스펜션 어떤 그런 것들은 안 바뀌는데 이제 뭐 외관 디자인하고 내부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S300이 상당히 저는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풀체인지 된 모델이 얼마나 더 멋지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활인을 받고 또 이제 또 지원해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활인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활인을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활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걸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 빠따 350만원이 들어가니까는 5,330만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세제 혜택이 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기타잡이가 좀 작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형광빛 칠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등록세 100만원 공제되고 취득세 40만원 공제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개발채권 150만원 뭐 매입 의무 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취득록세 기타잡이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자체 금융 프로모션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자동차 은행권 대출이라든가 카드사 대출이 금리가 3.5%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렉서스에 사는 금융 프로모션이 3.3% 고정금리 60개월까지 최장 60개월까지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또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이 파이널 견적을 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좀 한번 쉽게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은 차량 가격이 5,680만원인데 기본 할인 350 들어가니까는 5,330 거기에서 이제 만나기 싫은데 꼭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이가 그래서 취득세 기타잡이가 218만 3천원이고요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는 예 파이널 가격 5,54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카매니저께 말씀을 드렸죠 질문을 했죠 카드결제가 혹시 안되나요? 그러니까는 카매니저께서 다는 안되고 천만원 정도는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천만원을 카드결제 일시불로 하면 요즘에 이제 1% 캐시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세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만원은 카드 일시불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1,883만원은 현금결제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50%는 자체 금융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3.3% 고정금리로 60개월 동안 이용을 하시면 2,665만원을 60개월 동안 3.3%로 이용하면 매달 48만 2천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기자본금은 한 3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죠 바로 이제 영업성 지원인데요 이제 카메니저께서 고급 선팅하고 또 고급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도 하이패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영업성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괜찮습니다 이 350만원 기본빵 할인이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어떤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10년원 타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10년 또는 20만키로 롱라이프 엔진오일 쿠폰인데 요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90만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또 이 카메니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정말 제가 이제 오늘 렉서스 매장에 가서 정말 ES300H의 실시간 연주를 받아 봤는데요 정말 실내 디자인 실외 디자인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난한 듯 하면서 정말 무난한 듯 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로 연비도 그렇고 정말로 이제 친환경차 아 죄송합니다 친환경 하이브리스차 이 때문에 정말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 50% 또 할인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친환경차라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렉서스 ES300H의 실시간 연주를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렉서스 이제 도요다인데 요즘에 이제 운전 안전 사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을 왜 적용이 안 돼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 렉서스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몇 명 죽어서 그때 이제 결함을 허위 보고를 해서 벌금으로 1조를 넘게 정말 얻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좀 보수적으로 어떤 신기술을 적용하는 걸 좀 꺼려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의 도요다인데 요즘에 이제 운전 안전 사양 같은 걸 왜 적용 안 하는지 궁금했는데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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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보수적으로 어 좀 적용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많이 버벅대고 많이 어리버리한 저의 동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가 가기 전까지 또 렉서스에 또 또 또 잘 팔리는 모델이죠 물론 이제 EX300H가 압도적으로 뭐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이거 이거에 비하면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번째로 어 잘 팔리는 모델인데 바로 이제 EX300H 하이브리드에 대해 하이브리드를 제가 이제 다음 주가 가기 전에 또 실시간 견적을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는 정말 좀 많은 외제차를 견적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우디 뭐 벤츠 BMW 볼보 그리고 이제 최종 어 목적지인가요 뭐 이제 슈퍼카도 한번 정말 견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 견적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달에 SM6를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구매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도 이제 좋은 조건 또 이제 좋은 활브 프로모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SM6를 구매 계획이 구매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르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제 견적을 받을 때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는 그런 기분을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차량 견적 받는 건 참 아 재밌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의 영상 제가 이제 말을 많이 더듬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말을 할 때 더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게 좀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올해도 벌써 이제 4월달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5월달이 오는데요 5월달에는 또 공휴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쉴 수가 있는데 5월달에도 정말 좀 어 많은 좀 견적을 올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동영상 많이 버벅대는 이런 동영상을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그 능력은 안되지만 열정만큼은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열정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새벽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올빼미 스타일이라서 좀 늦게 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어 좀 이뻐라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이팅